인천시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. 인천시는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원된 상권에 공동마케팅, 시설환경개선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 스미문 이상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면 신청이 가능하며 한 상권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올해 지원 예산은 2억 4천만 원으로 12곳 정도 지원이 이뤄집니다.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 첫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. 한편 인천시가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